안녕하세요. 이웃집 논퍼럭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2주 전쯤에 제라늄 삼목해놓은 거 있었잖아요. 그 사이 제라늄이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동영상 준비했습니다. 2주 전에 제라늄 삼목했던 영상 제가 요 위에 카드로 띄워드릴게요. 그 영상 보고 오시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확 아실 수 있겠죠. 일단 지금 제라늄 놓아둔 곳은 직사광선을 피한 반그늘 그런데 아예 빛이 없는 곳이 아니고요. 이렇게 약간 간접광이라고 해야 되나요? 직사광선을 피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밝은 곳에 위치해 두었습니다. 지금 들어오는 이 빛은 아침 햇살이에요. 그것도 잠깐 받는 거라 요 정도 받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. 2주 전에 삼목할 당시 제라늄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사실 그때 저는 삼목하면서도 아 이게 삼목이 될까 어쩔까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삼목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 변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쁜 마음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랴부랴 아침 대바람부터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때 제일 건강했던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상태가 제일 좋았던 만큼 지금도 제일 생생한데요. 다른 제라늄들은 다들 시들하니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이 시들했던 이 잎사귀들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. 이 뒤에 가려져 있던 잎도 물을 먹었는지 쌩쌩하게 잎이 이렇게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두 개가 더 있었거든요.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런데 이 두 개는 아무래도 실패할 것 같아서 지금 뽑아서 물을 올리고 있어요. 물꽂이에서 좀 생기를 찾아줄까 싶어가지고 담가 놨는데요. 아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 진딧물이 새순 쪽을 많이 덮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밑에 쪽에는 튼튼한데 그 진딧물 덮고 있던 새순 쪽은 이렇게 시드는 거예요. 생각 같아서 여기 쯤 잘라가지고 이것도 한번 삼목을 해볼까 싶은데 아 쉽지 않겠죠. 아 일단 전 지금 여기 시든 잎을 좀 쳐줄까 합니다. 가위로 시들어서 앞으로도 소생하지 못할 것 같은 잎사귀는 제가 좀 쳐주려고요. 원래 저한테 이 제라늄을 나눔해준 이웃집의 그 눈파란 친구가 얘기하기를 삼목을 할 때는 잎이 많이 필요 없고 한 대여섯 장 정도면 충분하고요. 삼목을 해서 그 대여섯 장 남은 잎 중에도 나중에 시드는 잎 몇은 뿌리를 내리는 데 기운을 쏟고 싱싱하게 남아있는 몇 잎은 앞으로 커가는 데 영향을 받는 생육하는 데 기운을 쏟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엽이 지고 시드는 잎이 생기면 아 밑에 뿌리가 지금 날려고 얘네들이 기운을 쏟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아 그래서 내가 영어를 제대로 잘 알아들은 거겠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제라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동영상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. 유튜버 중에 무슨 농장 하시는 제라늄 농장을 하시는 분이 그 이웃집 친구가 해준 말이랑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 맞구나. 그 친구가 영 엉터리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. 가끔 한국에서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재배법을 가르쳐 줄 때가 있거든요. 제가 그거 다 배웠다가 그대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모두 방출할게요. 기대하세요. 자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잎에 생기가 도는 거를 보니까 안정기를 찾은 것 같죠? 제가 이 제라늄 잘 키워서 반드시 꽃을 보여드리고야 말 겁니다. 그래야지 구독자가 팍팍 늘 거 아니에요? 지금 이 제라늄이 생긴 거는 요래 보여도 꽃이 아주 황홀합니다. 궁금하시다면 미리 구독 눌러놓고 기다리셔도 좋아요. 진짜 후회 안 하실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. 암튼 오늘 눈퍼렁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감사해요. 바이